제 핸드폰 배터리 제 핸드폰 배터리 제 핸드폰 배터리 좀 빌려줄 수 있나요? 3. 충전的时候 别玩手机 충전的时候 别玩手机 충전 충전 동사별 여기서는 충전器는 명사 충전 충전 的时候 뭐뭐 때 뭐뭐할 때 别 하지마 玩, 놀다, 소지 玩手机 핸드폰 놀다 핸드폰 보다는 뜻이 비어 중국에서는 핸드폰 놀다 라고 얘기해요 충전的时候 别玩手机 충전할 때 핸드폰 보지 마 4. 你的手机密碼 是多少? 你的手机密碼 是多少? 당신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뭔가요? 你的手机密碼 是多少? 手机密碼 핸드폰 비밀번호 5. 워다 를량 용완라 워다 를량 용완라 륨 얘기하기 하니 켜 나오세요 를량 워다 를량 용완라 테이토를 탓었다 를량 테이토 용완라 용완라 탓시다 워다 를량 용완라 를리오 워이피 워이피 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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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를량 声音断断续续的 8. 5G手机网速更快 5G手机网速更快 网速 Internet速度 5G Handphone Internet速度突팔르다 9. 这种手机壳最近很流行 这种手机壳最近很流行 手机壳 手机壳 Handphone Case 이런 Case 요즘 너무 유행한다 10. 我的手机卡住了 卡住 您的手机卡住了 没有 我的手机卡住了 没关系 您的手机卡住了 拿下手机卡住了 没关系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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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